한국, 이탈리아, 이란과 같은 국가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판데믹, 즉 대유행이 시작됐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아직 판데믹 단계는 아니라고 했죠. 판데믹이 어떤 것인지 조금 궁금해져서 WHO의 규정을 좀 찾아봤습니다. 면역성이 없는 새로운 질병이 예상을 뛰어넘고 전 세계로 퍼지는 경우 이를 판데믹, 즉 대유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염병이라는 뜻을 가진 에피데믹은 일시적으로 한 지역이나 공동체를 중심으로 퍼지는 질병을 의미하고요. 사실 사망자 숫자가 얼마가 돼야 되고 또 얼마나 치명적이어야 하는지 둘을 가르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많은 국가들의 전방위적으로 퍼지고 또 이로 인한 영향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이를 판데믹이라고 한답니다. 2003년의 SARS는 판데믹이 아니었고요. 반면 2009년의 돼지 독감은 판데믹이었습니다. 역사에 잘 알려진 흑사병이나 스페인 독감도 모두 판데믹이었고요. 판데믹으로 명명하는 것에 WHO가 주저하는 것은 여전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이 질병이 주로 퍼져 있고 또 판데믹이라고 했을 때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현재 코로나19는 29개국에서 발병했습니다. SARS 때는 28개국에서 발병했었죠. 계속 진행이 된다면 사실상 판데믹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겠는가 조심스럽고 안타까운 전망이 나오고 있고 어제 그 전망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당정청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대책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 이동권 제약 등의 물리적인 봉쇄인가를 놓고 정치권과 언론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출입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방역망을 촘촘히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정리를 했고 오후에는 직접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오전 당정청 협의의 내용을 직접 발표한 홍의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 봉쇄라는 단어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후엔 이 봉쇄라는 개념이 일반적인 이해처럼 지역을 봉쇄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추가로 브리핑을 하셨는데요. 자 그럼 일반적인 의미의 봉쇄 그리고 말씀하신 방역에서의 봉쇄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봉쇄 그러면 아마 직접적으로 연관된 게 우한 봉쇄를 연결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중국 당국이 우한 지역을 실질적으로 도시 전체를 물리적으로 봉쇄하거나 이런 내용들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네. 다른 여타 지역으로 이동을 제한하거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 봉쇄 개념을 떠올리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방역당국, 질번을 포함한 보건복지부나 방역당국에서 계속 봉쇄와 완화라는 문제를 이미 한 달 전부터 써왔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이 방역 차원에서의 봉쇄, 완화라는 개념은 특히 이제 봉쇄라는 개념은 차단과 격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단과 격리. 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정책은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응책은 지금 현재 봉쇄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브리핑할 때 지금 봉쇄 정책을 하고 있다. 특히 대구에 대해서는 대구, 경북 쪽에 대해서 보다 강화된 봉쇄 정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 그런 차원입니다. 즉 차단과 격리를 훨씬 더 엄격하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특히 문제는 도시 전체를 차단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확진자, 그다음에 유증상자, 그리고 이러한 유증상자와 관련된 이동 경로 또는 오염된 시설 등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하게 차단하고 격리해서 추가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 봉쇄 정책의 개념입니다. 반대로 완화 정책이라는 건 좀 비교해 보시면 될 텐데 많은 감염학회나 이런 한 10여 군데 의료 전문기관에서 이번 단계를 심각을 올리면서 이제는 좀 사실상 이제는 차단 격리보다는 입원 치료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완전히 만연되어 있을 때는 더 이상 차단 격리가 무의미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거든요. 그래서 정부로서는 그러한 단계로 넘어왔기 이전 단계에서 먼저 최우선적으로 그다음에 최대한의 봉쇄를 통해서 차단과 격리를 통해서 감염을 막지 않은 데 지금 여전히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최대한 이동 등에 있어서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이제 이동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좀 읽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그게 이제 백풀 과정에서 충분히 의사소통이 안 되고 오늘 그다음에 기자들이 다 들어온 게 아니라 일부 풀당기자 몇 분이 들어와서 얘기해야 된 거라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얘기 이제 아까 이 봉쇄, 차단과 격리의 연속선상인데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특정 종교 집단을 비롯해서 또는 일부 확진자나 유증상자의 경우 자가격리 또는 격리 상태에서 지금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자가격리자 또는 유증상자, 확진자 등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방어조치, 격리 차단과 격리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입니다. 이동이라 한다면 유증상자라든지 자가격리자 그리고 확진자 이런 분들에 대한 동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다. 김부겸 의원은 굉장히 좀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여러 달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방역당국이나 전문가 집단에서는 아무런 불편함 없이 받아들이는데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설명 없이 일반 국민한테 가다 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에게는 매우 우리를 소외시키는 거냐 이런 서운하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런 오해가 있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오늘 당정청에서 좀 더 단어를 신중하게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절대로 대구, 경북 지역을 어떤 폭탄하거나 또는 대구, 경북 지역을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이미 총리께서 거기서 상주하면서 지휘하기로 했고 대통령께서도 방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 당정에서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 대해서 국가 자원의 총동원에서라도 조기에 코로나19를 잡아내겠다, 방지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오늘 당정청의 결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추경 편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10조 규모다라는 이야기가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고 15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직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게 10조, 15조 나오는 게 메르스 당시 한 11조 규모를 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추경 편성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형에 담자라는 것이 오늘 회의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예산이 필요할 거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잠재워진다면 현재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필요한 예산인데 굉장히 중소자영업자분들 영업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굉장히 어려우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 지역사회 전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수출기업 같은 경우는 치명적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또 아까 중소자영업자들하고 연관돼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장사관 되니까 임대료 내는 것조차 지금 굉장히 버거워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경제, 그다음에 수출기업, 그다음에 중소자영업자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경제 문제,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근본적인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예산도 일정 부분 반영해서 충분히 하자. 다만 재정당국에서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여러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예산안을 만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방역 관련한 건 당연한 이야기고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서도 쓰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많은 분들, 중소자영업자, 또 수출기업 이런 분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지역사회, 대구, 경북 지역사회까지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서 예산안을 빠르게 편성해달라는 게 오늘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안이 오면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심의해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네, 마스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스크 수출도 제한을 하고 지금 정부가 생산량 10% 이내로 제한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요. 이게 사실 국회 코로나 3법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비슷하게. 네,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출고하겠다라고 밝히셨어요. 네, 오늘 마스크 관련돼서 우선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게 가장 기본적인 위생용품을 구하기 어렵고 줄서기에 국민들의 불편함을 드린 것 자체가 정부의 공원으로서는 매우 송구스럽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기 위해서 우선은 이 수출물량을 하루 생산량의 10%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보급되는 물량이 한 30% 내지 한 40%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급 물량에 있어서 하루 생산량의 50% 정도는 공적망을 통해서 국민에게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상업망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몰이든지 상업 쇼핑센터를 갈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매점 매석이나 또는 폭리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이나 농협, 하나로마트, 지방자치단체 등등을 활용을 해서 50%의 물량을 좀 더 일반 국민들에게 좀 더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국적망을 통해서 공급하기로 했고요.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은 지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그다음에 취약계층 그리고 지금 현재 감염병을 위해서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마스크를 우선적으로 무상 공급하기로 오늘 의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저희가 잠시 전해드리면서 청취자 문자도 오고 했는데요. 이걸 어디서 그러면 정부에서 공급하는 그걸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리가 공급망이라고 했을 때 공급망이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편성되는 것이 주로 하나로마트 농현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우리가 우체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중심으로 해서 아마 공급이 될 거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조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나 이런 데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정부가 좀 더 협의해서 조만간 구체적인 공급망에 대해서는 다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수출을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여러 사진들이 또 인터넷이나 언론에도 보도가 좀 되고 이랬는데 중국 상인들이 와서 왕창 사가지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나간 우리가 이른바 보따리 장소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오늘 정부 고지를 통해서 막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사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조업체하고 직접 물량 계약을 해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막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고지를 통해서 이것을 못하게 그러니까 10% 이상은 수출 물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일종의 수출을 허가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하루 생산량의 10% 이상은 해외 수출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체국 쇼핑몰을 접속을 해보면 3월 초순이나 돼야지 판매할 예정이라고 나오거든요. 아마 다음 주나 돼야지 이게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접속을 해서 살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기간을 최대한 좀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물리적으로 공급망을 점검하고 하는 데까지 약간의 시간은 불가피한데 그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당장 지금 수출 물량을 내일 0시부터 지금 10%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당장 국내 상업망으로 공급되는 물량도 한 3, 40% 정도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은 아니지만 한 3, 4일 후면은 조금 지금보다는 수출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면대면 접촉하기도 좀 힘들고 또 악수하는 것도 사실 안 되지 않습니까? 총선 연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논의는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아직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이게 총선을 연기할 정도로 총선이 4월 15일인데 만약 이 코로나19가 그때까지도 계속 확산되고 국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상황 진전 여부에 따라서 총선 연기 여부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겠지만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조기에 빨리 코로나19를 해소하는 위험성을 해소해서 국민들이 3월 중으로는 어느 정도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정부의 당은 청력을 다해서 방역 업무에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당 안팎에서 미래통합당처럼 민주당도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민병대, 의병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홍의표 의원님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혹은 그래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어제 제가 어떤 방송에서 자유롭게 하는 건 막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제가 분명히 얘기한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라는 게 제 기본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은 어쨌든 이번 선거 제도가 어떤 의회 구성의 다양성과 소수 정당을 배려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표심을 왜곡하고 또 특정 정당이 반칙이나 불공정한 방식으로 자기 의석수를 늘린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21대 국회의 정당성마저 훼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로서 우리 당은 전혀 이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저는 미래통합당도 꼼수정당 만드는 거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 그것이 도려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공당이 해야 될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답변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우체국 쇼핑 접속 잘 안 돼서 빨리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문의가 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견도 있다라는 거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의 문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의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자국민에게 한국행 자제 여행 가는 걸 자제하는 공간도 나오고 있고 또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으로 CDC가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현재 시각으로 24일에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로 격상을 했어요. 22일에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렸거든요. 이틀 만에 다시 2단계에서 3단계까지. 3단계가 있는 나라가 지금 중국인 거죠. 중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유발된 호흡기 질환 발생이 광범위하게 한국에서 진행 중이다라면서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네. 미국 CDC 조치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세계 각국이 여행 경보를 발령할 때 많이 참고하고 있는 자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다른 국가의 여행 경보도 상향이 잇따르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일본 외무성도 오늘 대구와 경상북도 청도군에 대한 감염증 위험 정보를 중국 전역에 적용한 것과 같은 레벨2로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자제해라라고 권고를 했고요. 대만도 어제 한국에 대한 국외 여행지 전염병 등급을 가장 높은 3단계로 격상을 해서 역시 불필요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호주랑 뉴질랜드는 지금 대구 청도에 대한 여행 경보를 두 번째로 높은 3단계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국 전역에 대한 경보는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을 했고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입국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와서 격리를 시킨다든지 사실 격리를 시키게 되면 이게 보통 10일, 14일 정도니까 가서 비즈니스를 하러 가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오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습니다. 사실상 입국 제한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국가들이 어딘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캐나다, 폴란드, 이스라엘, 바레인, 베트남, 이탈리아, 독일, 필리핀, 싱가포르 등이 지금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지금 25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입국을 제한한 곳이 총 24곳인데 나우르, 키리바시, 바레인, 요르단, 이스라엘, 모리셔스, 사모아 등 7개국, 홍콩이 한국 방문 14일 내에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요. 대만, 마이크로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투발루, 태국, 영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공화국,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카타르, 우간다 등 13국, 칭따오, 마카오, 미국령 사모아 이렇게 16곳은 검역을 강화하거나 입국 즉시 격리하는 입국 절차를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금 작은 키리바시나 이런 섬나라들이거든요. 조금 작은 국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큰 국가들로 만약에 번지게 되면 조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와중에 중국의 산뚱성 웨이하이 관광에서 아까도 잠시 서울타임즈에서 잠깐 알아봤는데 한국국발 입국자들을 한국인뿐이 아니라 중국인까지 전부 다 강제 격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공편에 한국인 19명, 중국인이 144명, 기타국적 4명의 승객이 탑승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50분에 현지에 도착을 했거든요. 전원을 대상으로 검역 걸차를 진행을 했고 지정된 시내 호텔로 이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을 호텔에서 최대 14일 동안 격리를 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웨이하이 씨가 지금 12틀 동안 신종 코로나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질 않았어요. 여기서 이틀이 더 지나면 청정지역 선포가 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감염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 웨이하이 여기가 산통성 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데다가 한국이 요새 중소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한 곳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류가 굉장히 많고 한국으로부터 교육을 해서 돈도 많이 벌어들이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오늘부터 도착하는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한 모든 승객에 대해서 검역을 실시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웨이하이 공항에 운항을 하고 있는 국제선이 우리나라에서 가는 노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로부터 우리 승객을 검역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다면 마스크도 많이 줬는데. 그러니까요. 조금 그러네요. 홍콩이 한국의 적색 여행 경보를 발령을 했고 홍콩 언론 야당 의료계가 강하게 비판을 하고 또 조슈아 웡이 자신의 sns에 한국 응원하는 메시지를 올렸더라고요. 홍콩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적색 여행 경보를 발령했죠. 그래서 오늘 오전 6시부터 한국에서 오는 비홍콩인 또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비홍콩인의 입경을 아예 금지시켰습니다. 홍콩인이라고 해도 한국의 대구나 경상북도를 방문한 사람이면 14일 동안 강제 격리가 되는 조치를 내렸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한국에서 급속히 확산하기 때문이라고 홍콩 정부는 설명했지만 그 이후에 거센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중국 본토에서 오는 사람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캐리람 행정장관이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홍콩의 공공의료기관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고요. 4일에 홍콩에서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니까 중국 본토인 전체를 대상으로 입경 통제에 들어갔는데 입경을 아예 금지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방문했던 여행객 홍콩 시민을 대상으로 2주 동안 격리 조치를 하는 것을 그쳤습니다. 전면적인 입경 금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입경 금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이중자 때 아니냐라는 거센 비난이 지금 홍콩 언론 야당 의료기에서 아주 잇따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미국에서 임상시험료 백신이 개발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언제 이게 그러면 사용이 될 수 있는가는 항상 또 퀘스처 마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약회사 모더나가 제조한 백신을 지금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에 있는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로 보냈다라는 발표가 나왔거든요. 4월 말쯤에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해당 백신의 임상시험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두 번 정도 투약을 해서 면역 반응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가 7, 8월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아직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긴 하죠. 그래도 이렇게 빨리 진행된 백신이 이제까지 없었다고 해요. 사스의 경우는 이 연구소가 첫 번째로 백신 임상시험을 하기까지 20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아주 굉장히 단축이 된 거고요. 만약에 임상시험이 성공을 해도 추가 연구가 좀 필요하고요. 규제기관의 승인 절차를 거치면 내년까지는 상용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임상시험을 지금 아주 소규모로 진행을 첫 번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공을 하면 그다음에 수백, 수천 명을 대상으로 두 번째 시험을 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두 번째 임상시험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백신이 상용화될 준비가 거의 끝나게 된다고 합니다. 2상하고 3상까지 보통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뭐 당장 나요. 급박하니까요.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켜서 규제도 빨리 풀고 있고 지금 시험 시작하는 데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엔 양회를 연계하기로. 그렇습니다. 중국이 전인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지금 다음 달 5일부터 시작해서 열 예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결국 연기하기로 어제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그렇다면 언제 열릴지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모였었는데 새로운 날짜를 아직 확정해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태가 급박하니까요. 이렇게 양회를 이제 78년부터 매년 열어왔는데 연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95년부터 매년 정협은 3월 3일에 전인대는 3월 5일에 개최해 왔는데 이 관례가 26년 만에 깨지게 됐습니다. 사스 때도 강행을 했거든요. 그대로.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연기가 전격됐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 당국도 코로나19 사태를 엄중하게 본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은 안정세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황구시보에서 우리한테 잘 좀 하라고. 그러니까요. 통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거슬리는 이야기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해외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일어나면서 소규모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 그리고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과 대응 체계에 대해서도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데요. 감염내과 전문의인 신상협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집단 감염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확진으로. 그런데 그 외에도 전국적으로 감염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이 31번 환자 이 환자도 어디서 이게 감염이 됐는지 명확히 나온 건 없거든요. 이런 사례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미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는 시작점에 왔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시작 시점에서 얼마나 잘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로 전국적 대유행이 가느냐 아니면 이쯤에서 어느 정도 유행을 사그라뜨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변곡점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쯤에서는 사실 역학조사를 해서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알아내는 것보다 일단 대구 지역은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대구와 청도는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정도 퍼졌다고 보는 상황이 맞고요. 그 외의 지역은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적으로 퍼졌다기보다는 대부분은 대구와 청도 쪽에서 영향을 받은 환자들로 인해서 산발적인 유행이나 단수의 환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구와 청도 같은 경우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얼마 전에 정부에서 심각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본래는 경계였었는데요. 경계 단계에는 봉쇄 정책을 펍니다. 그래서 환자의 확진자들을 먼저 찾아내서 그 사람의 감염 경로와 그다음에 접촉자들을 찾아내서 최대한 아무도 다른 사람들은 걸리지 말게 만들겠다는 정책을 펴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대구나 청도 같은 경우는 그런 봉쇄 정책을 펴기에는 너무 많아졌고 그런데 그 외의 지역은 아직 봉쇄 정책을 벌이기에는 좀 모자르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구와 청도 부분은 봉쇄는 넘어가서 심각 단계로 가면 완화 정책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에 퍼져 있는 걸 인정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환자들을 최대한 빨리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해야지만 중증 환자랑 사망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구와 청도는 심각 단계의 피해 최소화 전략 그 외의 지역은 아직은 산발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봉쇄 정책을 통해서 그 해당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그런 투트랙의 전략을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치료를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대구와 청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서울에서 상당히 좀 많이 나왔어요. 수도권이 이제 드디어 수도권으로 번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정도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서울 시내에서 나온 환자 수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이제 뭐 다행히도 유행 양상에 많은 환자가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이제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이제 좀 큰 유행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방역당국에서 이제 긴장하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으로 대부분 과거에 유사한 코로나 바이러스인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이 심한 사람들만 감염력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이제 증상이 경미하거나 심지어는 증상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방역당국에서 이제 인지를 할 수 있는 건 증상자들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유념을 해서 더 폭넓게 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숫자가 적더라도. 그렇군요. 지금 뭐 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들었고 저희가 이제 앞에 김순우 교수님이라고 대구 쪽에 계신 교수님 확진 환자를 치료하는 바람에 자가격리에 들어가셨어요.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 병상도 모자르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가 최대 고비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제 그 감염병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환자 한 명이 보통 4명 정도를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진단되지 않고 지역사회 특히 이제 다중이용시설을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 한 명이 4명 되고 4명이 16명 되고 이런 기하급수 쪽 환자 발생이 생길 수밖에 없고 실제 그 현상이 지금 신천지 대구 교회를 통해서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늦었지만 방역당국에서 인지를 했고 인지를 한 다음에는 그 한 명이 4명 되는 과정을 한 명이 한 명도 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역의 인터벤션이 가해집니다. 이제 그 인터벤션이 가해진 그 시점으로부터 보통 평균 장복기 한 두 번 정도를 지나가게 되면 이제 그 방역당국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환자들은 방역당국에서 놓친 환자들이 아니라 이미 감염됐었던 기존에 노출됐던 환자들이 잠복기를 지나서 이제 확진이 될 거고 이제부터 이제 앞으로 1, 2주간 나오는 거는 그 방역당국에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환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방역의 효과를 앞으로 1, 2주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언제가 그러면 정점이다 뭐라 말하기는 굉장히 아찍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겁이 확 나는데요. 겁이? 빨리 좀 어떻게 돼야지 생활로 좀 돌아가고 이럴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감기 증상이 있어도 모든 시민들 진단검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까도 대구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일단은 지금 너무나 많은 물자라든지 이런 게 모자라니까 환자들에게 확진자들에게 먼저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도 비슷한 생각이신지 궁금한데요. 일단 방역이라는 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확진자들 같은 경우는 방역당국의 관리 하에 있다고 하면 검사 이후에는 별다르게 잘 격리하면서 치료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역당국의 입장에서는 확진자는 확진자의 치료가 있는 거고 그 이외에 확산 방지가 훨씬 더 중요한 목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참 어찌 보면 좀 이게 가능한가 싶기는 하지만 사실 감기 증상자 중에는 진짜 감기도 있고 독감도 있고 실제로 대구에서는 아마도 코로나19 환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사실 방역의 목표거든요. 완화 전략에서는 초기에 찾아내지 않아서 늦게 발견되면 이렇게 사망 환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게 현실적이 있다 그러면 이런 노력을 기울여보는 것 자체는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로 3만 명을 정말 잠복기 이내에 다 검사를 해내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게 가능한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이나 자원 문제에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인력이나 자원 문제에서는 조금 효율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을지 과연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가슴이 덜컹했어요. 교도관 확진이 나왔잖아요. 정성교도소. 그리고 사실은 대남병원 같은 경우에도 정신질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고 그분들 대부분이 다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망자도 나왔고 그런데 교도소라고 한다면 이게 환경도 굉장히 열악할 거고 저희가 거기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집단 생활을 하는 곳이라서 이게 대규모 발병이 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지금 참 걱정인데요. 지금 정신과 폐쇄병동과 교도소 내부 환경은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환기가 잘 될 수도 없을 거고 그리고 여러 명이 같은 좁은 공간 안에서 계속 오랫동안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러면 환자 한 명이 생겼을 때 서로 그 안에서 교차감염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게 되고 그러면 많은 바이러스에 노출됐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거의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걸리게 되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벌어지게 될 수 있어서 일단 이 지금 교도소에 나타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에서 정말로 철저한 그런 역학조사와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저질환자들이 아무래도 조금 안 좋은 일을 당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결국은 코로나19는 일종의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물론 신종으로 변하면서 전파력과 치사율이 세지면서 우리가 우려를 하는 건데요. 감기 대부분 본인의 면역으로 다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본인의 면역으로 다 이겨내겠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령층 같은 경우는 이겨내는데 본인의 면역 자체가 활성화도 느리게 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저질환은 악화가 되고 기저질환이 악화가 되니까 다발성 장기 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폐도 기능이 떨어지고 심장도 기능이 떨어지고 콩팥도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은 그런 걸 도움을 받는 투석도 하고 인공업기도 하다가 그 도움을 받아도 면역이 활성화돼서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사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저질환자분들이나 고령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대남병원도 그렇고 은평 성모병원 같은 경우도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에 있는 확진자들은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은평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의료진과 그리고 다른 환자들 확인을 해보게 되는 건가요? 일종의 자가격리 같은 건가요? 코호트 격리는 원칙적으로는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격리를 하거나 아니면 유사한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외부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관리가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적절한 안전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그 안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관리를 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환자들을 뿔뿔이 흩어놓으면 의료진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환자와 의료진을 같이 그 안에서 지켜보면서 확진자 같은 위험요인은 제거해서 다른 좋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보내고 경과를 지켜보게 되는데 그 지켜보는 과정에서 또 증상자가 있다 그러면 또 위험요인 제거해서 밖으로 나오게 해서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이런 식의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오늘 은평성모병원에 2월 1일부터 방문을 했었던 적이 있다면 즉시 알려달라 이야기가 계속 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좀 불안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아프면은. 요새 저도 아프지 마라. 병원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아이들한테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아픈 때 병원을 갈 수 있는 이게 코로나19가 아닌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아플 때는 병원에 안심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어떤 그래서 코로나19만 치료하거나 확인하는 거점 병원 따로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병원 따로 응급실도 필요하고요. 이런 게 좀 마련이 돼야 된다 해서 지금 국민안심병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6곳을 지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게 달라지는 건가요? 결국은 감기든 독감이든 코로나19든 호흡기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중에 위험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로 중증 환자분들이 그런 분들과 접촉을 했을 때 코로나19에 걸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그런 콘셉트는 동선을 달리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흡기 질환자들이 진료할 수 있는 외래와 진료 동선과 일반 환자들이 진료할 수 있는 동선을 완벽하게 분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진 병원들이 신청을 하는 거고요. 신청을 해서 호흡기 질환자들은 그쪽 진료를 볼 수 있는 의료진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진료를 보게 만들고 나머지 환자들은 그 아닌 질환들만 볼 수 있게 분리를 해서 서로 간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거죠. 분리를 할 수 있는 병원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서 정부가 지정을 하는데 신청을 하는 병원들이 많나요? 병원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정부에서 여러 유인책도 주고 배려를 해 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들을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병원 입장에서 호흡기 환자들을 봐야 되는데 안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리고 또 위험하다고 하면 환자들이 또 안 올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안심하셔야지 또 환자분들도 많이 오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그런 동선 나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처방을 허용을 했습니다. 의협 측에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의협은 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전화상담을 하게 되면 사실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을 본다라고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사실 환자나 의료진도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몇 내면은 일단 아니니까. 어느 정도 안전성은 담보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진료의 결과에 대해서 의사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환자를 진찰하지도 못하고 청진하지도 못하고 목도 들여다도 못하고 호흡기 환자를 받는데 그게 만약에 진짜 폐렴이 숨어 있었던 걸 놓치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어떤 행정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배려를 해서 진행이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진료에 대해서 책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책임 소재의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이제 항상 신경을 쓰고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은 두려움이다라고 옛날에 정치가가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심리 방역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떻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까요? 이제 뭐 불안이라는 게 이제 그 불안한 만큼만 불안해야 되는데 이제 점점 커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가 기본적으로는 감기 바이러스고 그게 좀 신종으로 좀 독해졌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하게 회복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이제 감염병 예방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렸다라는 얘기는 이제 사실 지역사회에 감염이 있다라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조기 진단 조기 치료는 이제 방역 당국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것만 갖고는 전염병이 컨트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시민의식이 더해져야 됩니다. 방역 당국의 지시에도 잘 따라줘야 되고요. 증상이 있을 때 또 그거에 관련된 동선들을 잘 선별진료소 가서 진료받으시는 이런 그리고 본인이 좀 이상하다 싶을 때는 또 자가격리를 스스로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어우러진다라고 그러면 아주 그렇게 위험한 병은 아니기 때문에 또 결국은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많은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네. IT 속으로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우리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네. 우리 김덕진 부소장님 나오시면 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오늘 코로나와 또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MWCA. 이게 이제 세계 3대 IT쇼라고 하는데 이게 취소가 됐어요. 코로나. 맞습니다. 원래는 지금 한창 하고 있어야 되는 2월 24일에서 27일인데 취소가 됐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 3대 IT쇼 중에 하나예요. CES MWC 뭐 이파라고 불리는데 스페인 바로셀런에서 원래 하려고 했는데 뭐 LG부터 해서 다 취소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개최를 안 하게 됐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행이다. 네. 이거 했으면 정말 어디까지 퍼질지 모르는 두려움이 개인적으로 존재했는데 이게 이제 협회 측에서 할까 말까 계속 고민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저는 이제 안 한 게 좀 어쨌든 다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중국에서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 좀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반등인지 기술적인 반등인지 두고 봐야 되겠고 뭐 어제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도 막 무섭게 내려갔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 산업체에서도 굉장히 힘들 것이다.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얘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애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애플은요. 소위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폭스콘 정조공장 그 근처가 아이폰 시티라고 불렸습니다. 그만큼이나 거의 대부분의 아이폰이 중국 정조공장 근처에서 다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장이 2월 초에 이미 모든 출신 노동자 그러니까 공장의 노동자들은 한 2주 정도 격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하락한 게 이제야 하락했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미 2월 초부터 그런 시그널들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애플에서 이미 18일 그러니까 2월 18일 정도의 어떤 투자지침 그러니까 지난주죠. 얘기했을 때 이미 목표로 했던 1분기 매출 수준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장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매장이 좀 폐점이 되기도 하고 공급도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애플의 제어품 중에 가장 잘 팔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이신데 그것도 거의 중국에서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지금 다 멈출 수 있는 그리고 또 애플이 최근에 이제 상품을 다양화하면서 저가형 아이폰을 출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그럼 좀 잠잠해지겠지라고 있다가 이게 생각보다 정말 타격이 오네라는 것이 이제야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났을 때 그때 좀 빠지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오면서 애플 실적이 워낙 좋아서 이게 받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 뜯어놓고 보니까 그 근처에 공장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애플 실적이 굉장히 저조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어떤 거예요? 다른 스마트폰.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요즘에 전 세계 3대 스마트폰 하면 삼성 그리고 애플 화웨이 얘기를 합니다. 화웨이는 역시 중국 회사니까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약간 뭐 지금은 이제 시즌이 지나가지만 2월 초에는 애플 입장에서는 억울할 일도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화웨이의 일부 공장을 중국에서 이제 특별 예외 승인으로 조업을 시켰어요. 특별 예외 승인?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중국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공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마치 마스크 공장을 어떤 이제 기존에 있었던 노동 시간 외에도 지금 뭐 특별히 돌리게 하는 이런 것처럼 화웨이는 이제 특별하니까 더 돌려라. 더 돌려라. 이제 애플은 이제 잠깐 멈춰 있는 동안 뭐 이러기도 했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그 이후 이제 그 시즌도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특히나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수 시장 자체가 얼어붙는 것 자체가 화해에서는 타격이 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은 생각보다 이제 기초적인 피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는 이걸 좀 신의 한 수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지금 삼성이 중국 내에 거의 공장이 없어요. 맞아요. 0%로 이렇게 들었어요.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이게 왜냐하면 2018년도부터 이미 중국 공장을 폐쇄하고 그다음에 베트남으로 많이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 점유율이 떨어지고 인건비도 올라가니까 이걸 이제 움직인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생산량에서 이제 어쩐 애플과 반대로 타격을 별로 받을 생산량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mwc 제가 아까 취소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mwc가 과거에는 한 2년 전 3년 전까지만 삼성이 여기에서 신제품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3년 전부터 그러니까 별도로 지금 신제품 발표를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최근에 갤럭시 새로 나온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lg나 아니면 화웨이나 아니면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은 mwc 때 원래 발표하려고 지금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발표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몇몇 회사 특히 중국 회사들은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바이럴이나 알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좋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장기적으로 가면 당연히 판매량이 줄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또 많은 수익을 거두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들 짐작들을 하시겠지만 배달. 그렇죠. 소위 우리가 비대면 서비스라고 불리는 수치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당연히 이때 같은 시즌에는 크게 발표를 안 하죠. 그런데 예를 들면 1월 말이나 2월 초 때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8% 정도 주문량이 늘기도 하고 sns 바이럴은 3배 이상 배달과 관련된 키워로 늘기도 하고요. 그만큼이나 관심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쿠팡이나 아니면 마켓컬리처럼 소위 신선식품을 다음 날 바로 배달해 주는 그런데 요즘 다 들어가 보시면 나기겠지만 물량이 폭주해서 다음 날 못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계속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폭주하고 그리고 배달을 해 주시는 분들이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갖고 일찍 마감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면서 한 가지 걱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배달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이런 쪽에 노출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되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런데 중요한 건 이 불안감을 배달원분들도 같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계속 내가 이거 배달하면서도 괜찮을까? 왜냐하면 배달하면서도 결국에는 음식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몇몇 이커머스 업체들은 그냥 그 문 앞에 갖다 놓고 갖다 놨습니다. 라고 얘기되고 있고. 그 주로 저는 문 앞에 그냥 갖다 놓고 가시던데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게 요즘에 그거에 이제 비대면이 아니라 거의 비접촉 문화 정도까지 됐으니까.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sns 사진이 뭐였냐면 배달을 해요. 음식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예전에 보면 마약 거래하듯이 이제 소위 말해서 주문자와 배달원 사이에다가 음식을 딱 놓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지고 가고 가는. 마치 우리가 마약 거래 때 돈 놓고 가라. 이런 식의 이런 장면들까지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비접촉까지 가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나오기 두려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파가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거를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이런 좀 복합적인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좀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의 이제 한 스타트업이긴 해요. 온도계 회사거든요. 온도계인데 비접촉식 온도계입니다. 그런데 온도 체온계인데 그 비접촉식 체온계가 아무리 많이 팔아도 우리나라에서 1년에 이제 대수가 제한이 돼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수출량이 많아져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막. 그게 단순히 이제 비접촉과 스마트폰 데이터가 합쳐지니까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는 참 인생이 새웅지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로 이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많은 기존에 있었던 생활 패턴들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sns상에서는 또 이렇게 좀 따뜻한 얘기도 있다. 이런 걸 또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대구 시내가 요즘에 공포로 얼어붙고 있었잖아요. 음식도 안 팔리고 그런데 준비를 해놓으신 음식들이 있으니까 그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 sns 페이지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 있는 맛집을 홍보해 주는 페이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 거예요. 지금 매출도 매출이지만 있는 식재료들이 소비가 안 돼가지고 손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좀 팔아주자. 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한 거냐면 혹시나 지금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 저희 페이지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빵이 지금 국수가 얼마큼 남아있는데 이걸 오늘 내에 못 먹으면 안 되니까 원래 만 원짜리 쌀국수를 4천 원에 팔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사가는 거죠. 또는 빵을 해서 사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러다가 카페 닭갈비찜 육회집 통닭찜 등등이 다 팔리고 과일 파시는 분들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박스 5kg짜리 귤이 계속 안 팔리고 있었는데 5천 원에 팔겠다 이러니까 그 자리에서 다 팔리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sns라고 하는 소통의 채널을 통해서 그래도 어떤 사람의 향기가 나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좀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제 땡처리를 대신해 주는 그런.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단순히 땡처리일 수도 있지만 시민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 왜냐하면 정말 땡처리면 이게 뭔가 앱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갖다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런 게 있다는 게 스스로 나오셔서 사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같이 돕자라는 마음이 분명히 좀 존재하는 것 같아서 소위 말해서 바이러스에 무너지고 있는 전국 자영업자들을 모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작고 따뜻한 마음들이 모이게 되면 또 이 역시도 어떤 우리의 생활의 변화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보면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인간의 추악한 민낯을 보게 된다는 말도 있지만 또 가장 인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따뜻한 모습을 또 볼 수도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힘든 시국에 훈훈한 소식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김덕진 소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또 예상치 못했던 생활의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 그래도 좀 들어야지 기분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소식 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까지 우리나라 전 지역에 코로나19 감염 확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발열이나 기침, 목아픔 등이 나타난 분은 등교나 출근, 외출 자제하시고요. 집에서 휴식을 취하시면서 한 3, 4일 경과를 관찰해 보시고 또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로 반드시 먼저 상담하신 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별진료소에 방문을 하셔서 의료진에게 여행이력 그리고 호흡기 증상자 접촉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번호는 1339 또는 지역번호와 함께 120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